핫한 스타리아로 서비스 차량이 나왔어요. 보기에도 이쁘고 깨끗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는데 고객분들께 좋은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차량도 계속 좋은 차량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니까 고객분들께 좋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정말 차가 이쁜 것 같고요. 안전운전할 수 있게 더 튼튼해 보이기도 하고 저는 화이팅입니다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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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